아~~ 네 돌아가죠 네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 치킨 20알이 먹으세요 예 있었는데요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준비한 과정이랄 오엠하지 구독 이벤트 네 요기에 있었습니다 네 요기에 있었는데 어 정말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네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네 엄청난 참여율을 보였는데 예 몇분정도 참여를 하셨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 677분이 현재 댓글을 달아주고 계셨구요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정도의 화력을 기대를 못했죠 사실 지금 저희 옆에 그리고 낯선분이 와계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야 저분은 대체 누구신데 센터에 앉아계시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희 상임이사님이십니다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추첨 영상을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추첨을 위해서 특별히 상임이사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는데요 자 677개 댓글에 14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굉장한 홍보 영상이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죠 네 20마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20분이 지원을 안하시면 어떡하지 네 이런 우려가 너무나 민망하게 네 너무 많이 지어내셔가지고 아 여러분들의 그 거센 화력에 네 정말 감사드리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큰 반응을 보고 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너무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금정문화 뉴스가 출발한 지 한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이만한 말은 치킨의 파워인지 금정문화재단의 파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정문화 뉴스의 파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싶고 여러분 꾸준히 애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친애님과 또 우리 뉴스도 조금 조금 좀 미력하지만 좀 보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드시면서 물어보기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대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한 번만 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해서 네 어떤 느낌 계절별로 오 사계절 네 계절별로 해서 여러분들의 우리 금정문화 뉴스를 사랑하는 우리 애독자들이 네 꾸준히 금정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또한 이렇게 이벤트에 좀 이렇게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계절 이벤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계절에 맞는 메뉴로 또 인사를 드리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추천 메뉴 있으신가요 네 뭐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 시원한 팥빙수라든지 아 어우 좋죠 네 좋습니다 네 뭐 계절에 맞는 메뉴로 또 보답을 드리는 네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네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하고 더 얘기하면 이제 화내실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이 네 이제 중요한 추첨의 시간을 네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추첨을 저희가 원래는 사다리 타일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참가를 700번 가까이 해주시니까 물리적으로 사다리 700번에 탈 수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추첨 프로그램을 확인해보고 가장 깔끔하고 네 좋은 추첨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추첨 프로그램이 여기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 네 추첨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네 추첨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끝나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음 또 사다리가 약간 또 그 긴장감이 있는데 네 아 너무 좀 아쉽지만 네 677번에 사다리를 오시는거는 너무 힘든거 같아서 네 공정함을 위해서 추첨 영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하기 전에 이 677개의 소중한 댓글을 조금 네 네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아 이렇게 많이 해주셨다라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띄어졌어요 네 네 네 네 보시면서 한번 쭉 가겠습니다 이 스크롤의 압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일단 저희 영상이고요 네 스크롤 열차 출발했죠 치킨을 들이진 못하겠지만 이 추첨이기 때문에 하투 네 김민철 선생님 제일 눈에 띄었어요 이 길이가 초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엄청나네요 네 사망제일검 선생님 네 아이디가 너무 무서우세요 오 네 또 길게 남겨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음 어디 보자 네 쭉쭉쭉 네 또 많아요 귀신 게 진짜 많거든요 제가 말씀도 못 드려도 네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해도 다 읽어보고 맞아요 이 영상에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맞아요 저희 재단이 이제 댓글 탑 30 이런 식으로 맞아요 쭉 뽑아서 다 읽어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있는 우리 몽주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맨 뒤에 계신 긴 댓글이 있으니까 저는 안 보이니까 이사님께서 이사님께서 한번 네 맨 마지막 몇 번째죠 네 여기 계신 네 676번째겠죠 네 네 금정문화뉴스 유튜브 구독 이벤트에서 나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인 2023년 문화다행성학산사업 주관기업으로 성전 대신 기사를 냈는데 이렇게 댓글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수문화 세대문화 화위문화 지역문화 다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지원하는 사업의 주관기업으로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며 저 또한 금정문화재단을 위해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멘트가 고급지시다 네 이 사업의 선정된 걸 아실 정도면 아 얼마나 주의깊게 보고 계신가 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 네 신청자입니까 675 네 676번도 있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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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여어를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네 네 이렇게 네 뭐 많은 분들의 이런 성원으로 정말 네 소중한 응원과 응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죠 이제 20분 행운의 20분을 만나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정말 이렇게 추첨으로 공정하게 저희 재단 누구의 지인이다 나의 동생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저희가 공명정대하게 응고 시간도 딱 맞추겠습니다 저희가 22일까지였기 때문에 22일 23시 59분까지 접수해 주신 분들이 이제 응모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맞추고 그 다음에 약간의 긴장력이 있어요 5초 후로 시간을 맞춰놓고 인원수는 20분 그리고 이제 동의해서 자 이제 대망의 추첨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천 버튼을 여기 꼭 눌러주시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또 네 자 추출하기 했고 아 이 버튼을 눌러야 되겠군요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한 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아이고 저 밀렸습니다 자 네 네 돌아가죠 네 아이고 이렇게 영광의 20분이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만 치기 아깝고 스페셜 축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벤트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20분밖에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유일 때 치킨 20마리를 지십시다 이벤트 네 네 많은 성원과 또 참여에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또 다양한 이런 이벤트로 또 더 찾아뵙고 네 사계절감이 살아있는 이벤트로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통 크게 선언 한 번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뤄지는 거죠 뭐 맞아요 초대석도 한 번 곧 만나뵐 테니까 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첨 영상은 마무리 하구요 어 이 추첨 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의 소개 글에 저희가 적어 놓을 테니까요 네 아나에 따라 가지고 네 응답을 해 주시면은 그 치킨 맨이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네 성함은 모르고 치킨 맨 네 맛있게 드시고 네 다음은 경수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추첨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맛있게 드시고 또 후기를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